주성훈 씨 주성훈 씨 오늘 새로운 슈퍼스타의 탄생이라고 축하합니다. 주성훈 씨 주성훈 씨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도 너무 즐겁게 하고 더 무슨 기회가 있으면 더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더 재미있습니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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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살고니 아마 개권시키는 걸어볼까 아 통이하고 개권시킨다니 제일 마지막 드림만 두개의 주인공 갖고 싶어요 아 아 저는 북두기 전수니까요 북두기는 의심하고 그 무슨 기회가 있으면은 계속 도전을 하시는거고 여름철 아 아 아 아 아